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.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주가 어제 39.7도를 찍었습니다.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경주에 계시다 보니까 경주 지진 이후로 제가 또 어제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 무사하긴 하던데 그렇습니다. 정말 덥더라고요. 폭염 중에 폭염이고요. 학교도 조기 수업을 해서 다 애들을 보내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올랐으면 방금 최혜정 앵커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 기록을 갱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1942년 기록. 42년 8월 대구가 40도였었는데요. 이번에 경주가 기록한 게 39.7도. 0.3도 모잖아요. 역대 기록으로 보면 추풍령에서 39.8도가 또 있었더라고요. 그랬었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역대 3위, 7월 기온으로는 역대 2위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장마 기간도 아닌데 온도도 높은 데다가 습도가 안 떨어지고 있어서 거의 지금 경주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. 국회 지수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죠. 이번에 폭염은 약간은 달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기록 경시는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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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